네 여기는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마사지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태극투켓의 마사지샵에 왔습니다. 여기 마사지샵 이름은 네이처 스파라고 하네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도 보여드릴까요? 생각해보고 찍겠습니다. 기대세요. 네? 끈적거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가족 세명 모두 들어왔습니다.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세명이 같이 마사지 받으려고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줌마 같은데요. 그럼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죠. 네, 팁으로 300바트 주려고 합니다. 정말 마사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거 국가별로 마사지 받는 용어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마사지를 받고, 지금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마사지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팁을 300바트 주고 왔습니다. 아들 것까지 해서.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